안녕하세요. 연복구름입니다. 인도 전략형 차량의 셀토스가 드디어 공개가 되었습니다. 6부에서는 추가적인 소식과 함께 실내 사진과 세부적인 소식을 추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신체를 공개할 때 글로벌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에서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셀토스는 기아차가 글로벌에서 세번째로 큰 시장인 인도 시장에 이례적으로 셀토스를 공개했습니다. 국내 브랜드를 포함한 해외 브랜드에서도 이 정도의 의무의 발표를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없는데요. 총 5대의 카메라를 설치하고 현장의 분위기를 유튜브로 생중계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죠? 기아차가 작정을 하고 만든 차량이 셀토스라는 것을 마치 증명이 나와듯이 현장의 분위기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소형 차량에서 이런 디테일을 기대할 수 있군요. 셀토스의 헤드램프 디자인을 보고 계십니다. 헤드램프 하단에는요. 세 줄의 사선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깊이감이 느껴지는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테일램프 디자인도 헤드램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세 줄의 깊이감이 느껴지는 디자인은요. 헤드램프와 테일램프에서도 조화롭게 디자인이 적용된 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출시된 차량 중에서 이처럼 강렬한 디자인을 보여준 차량이 있었나요? 연못구름이 생각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크롬도금을 적절하게 사용하면서요. 소형 SV의 경우 자칫 좀 부족해 보이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기존에 출시된 소형 SV와는 디자인에 있어서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지죠? 기아 자동차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대표하는 호랑이코 그릴이죠. 그릴 쪽과 그리고 윈도우 상부에서도 이러한 디자인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1렬에는 루프, 썬루프가 제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헤드램프부터 도우, 손잡이, 위로 쭉 지나가는 선이 캐릭터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테일램프까지 이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은 대형 차량에서 차체 크기를 훨씬 크게 보이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셀토스에서도 이러한 디자인이 적용되면서요. 일부에서는 스포티즈보다도 훨씬 큰 차량이 아니냐 라는 말이 나올 정도죠. 테일램프, 리플렉터 그리고 머플러 디자인은 삼박자 디자인으로고요. 더욱 역동적인 디자인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머플러 하단의 스키드 어플레이트의 디자인도 토니카를 보는 것처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휠 디자인을 포함한 레드 색상의 캘리퍼는요. 휠 디자인만 본다면 스포츠카로 마치 오해할 것 같습니다. 너무 멋진 디자인이죠. 미친 존재감을 보여준다고 엿먹구름 생각을 하는데요. 소형 차량에서 이 정도 디자인이 적용된다면 작은 거인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요? 인도 공개는 마치 일부 행사처럼 디자인만 공개가 되었는데요. 실내는 일부만 공개가 되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실내가 더 궁금하다고 했고요. 공개 이후에 실내 디자인에 대한 문의가 많았습니다. 스티어링 디자인은 스포티지와 유사한 디자인이 적용이 되었고요. 스티어링 뒤에는 패들시프트가 제공됩니다. 편리하겠죠? 기어 노브의 디자인은 아마도 자세히 처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정말 소형 SV임을 고려할 때 멋진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옆목구름은 지난 4부에서 지형 최적화 모드인 터레인 모드가 제공된다는 점을 알려드렸는데요. 아 여기 숨어있었군요. 터레인 버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트 디자인은 두 가지로 제공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디자인이 다이아몬드 영상의 패턴이 삽입되어 있는 시트의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다른 디자인은요. 이렇게 가로 타입 디자인이 시트에 적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트림과 옵션에 따라서 다르게 제공이 되겠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통풍 시트는요. 고급 차량의 상징이었죠. 소형 SV인 셀토스에 제공됩니다. 여름에 정말 시원하겠죠? 센터 콘솔 앞뒤로 송풍구가 제공됩니다. 특히 센터 콘솔에서 보시면 뒤쪽에서 앞쪽으로 나오는 바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처음 보고 너무너무 놀랐는데요. 센터 콘솔 좌우로도 송풍구가 제공됩니다. 좀 추운 겨울에 이렇게 따뜻한 바람이 얼굴에 부딪히는 걸 싫어하는 여성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열 시트는 2단계 리클라이닝 기능을 제공합니다. 장시간 이동 중에 또는 잠시 쉬고 싶을 때 기후기류를 조절하면 훨씬 편리하죠? 하지만 이런 기능은요. 중형 SV인 QM6에서도 제공되지 않았는데 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1열 시트 후면에는 다양한 수납 공간이 제공됩니다. USB로 충전할 때 정말 편리하겠죠? 그리고 센터 콘솔 후면 하단부에는요. USB 충전 단자를 제공합니다. 2열 센터 콘솔 상부에는 LCD 정보창이 제공되는데요. 소형 SV의 이런 기능. 기아차 정말 너무합니다. 2열 공간은 소형 SV를 고려할 때 괜찮은 것 같구요. 2열의 스피커를 찾아볼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보스 스피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보스 스피커는 사운드 무드 램프와 함께요. 실내의 분위기를 너무 낭만적으로 또는 분위기에 알맞게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총 8개의 스피커가 적용된 사운드 무드 램프와 함께 탑승자와 운전자의 감성을 만족시킬 것 같습니다. 음성 인식 기능도 제공되는데 다른 기능이 워낙 화려하다 보니 음 그저 평범해 보이는 그런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유보와 연계된 룸밀러는 SOS 기능을 제공하죠. 위급할 때 누르시면 되구요. 또 뭐 졸거나 이럴 때 반대로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셀토스는 6개의 에어백을 제공합니다. 운전자와 조수석, 그리고 창문에 각각 2개씩 제공되고 있습니다. VDC를 개선한 VSM과 ESC가 제공됩니다. 안전한 우행을 돕는다는 점이 좋죠? 그리고 TCS와 HAC 경사로 밀림 방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어쩌면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율주행 기순이 스마트 크루즈가 제공됩니다. 엔진은 CVT를 개선한 IVT와 7단 듀얼 클러치, 6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수단 변속기를 제공합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멀과 에코, 그리고 역동적인 스포츠 모드를 제공합니다. 차량의 색상은 총 8가지가 기본으로 제공되는데요. 차량이 멋지다 보니까 어떤 색상을 선택해도 멋질 것 같습니다. 나만의 개성을 강조하는 투톤 컬러도 제공될 것 같은데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투톤 컬러는 티볼리에서 많이 봤었던 차량이죠. 현장에는 오렌지 색상의 화이트 컬러가 적용된 투톤 컬러가 선보였습니다. 음, 좋은데요. 발표 현장에서 스마트 키도 포착이 되었는데요. 전면부가 안보였죠. 조금 아쉽네요. 고성능 스포츠 세던인 스팅어 같은 스마트 키가 제공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고로 스팅어 스마트 키는 최근에 출시될 모아비 페이스리프트에서 선보일 예정이고요. 스포티지나 소렌토에서 선보인 그런 유사한 디자인이 이번 셀토스에서 적용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선보였던 모든 소형급 차량과 비교해도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멋진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면서요. 도로에서 셀토스를 만나게 되면 모든 소형 SUV는 마치 숨을 죽이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압도적인 디자인 때문이죠. 기아차의 디자인, 기술력에 한번 놀랐고요. 소형차도 충분히 멋질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셀토스의 디자인은 정말로 기념비적인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총 6부까지 전달해드렸는데요. 저는 옆목구름은 작은 거인 셀토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주에 한국 버전이 곧 공개가 되죠. 기대가 더욱 높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국내 버전과 인도 버전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운전자 공간인데요. 인도 버전은 하나로 되어 있지만 국내 버전은 계기판과 네비가 분리된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계기판 중앙에는 신형 소나트에서 봤었던 층극 후면 모니터가 제공되죠. 서라운드 뷰 이런 부분들은 셀토스에서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아차가 작정을 하고 만든 셀토스는 인도 시장을 통해서 처음으로 외부 디자인이 발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번주에는 세부 스펙을 포함한 실내 디자인이 공개해서 완전히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사이즈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죠. 이번주에 공개가 될 내용을 종합해보면 글로벌 소형 SUV 중에서 이 정도 월드클래스라고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엔진 구성은 경쟁 차량에서 코나죠. 코나와 유사하고요. 코나는 곧 하이브리드 버전이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셀토스도 코나가 하이브리드 버전이 공개된 이후에 셀토스의 하이브리드 버전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셀토스가 너무 잘 나오면서 연목구름을 예상하지 않게 벌써 6부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많이 제작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소식과 모아비 페이스리프트 소식을 전달해 드렸어야 되는데 미처 영상으로 제공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인도 버전과 국내 버전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공간과 구독은 연목구름을 격려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연목구름은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